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방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유이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요즘 이론과 발음 기호를 공부하다 보니 지루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짧은 중국어 한마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깜짝 놀랐을 때 영어로는 Oh my God 라고 하죠. Oh, 하느님 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에서는 What a ti나 혹은 ti나 라고 합니다. 뜻은 똑같이 Oh, 나의 하느님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 깜짝 놀랐을 때 저도 중국어로 ti나 라고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그날까지 열심히 해 보도록 하죠. 오늘 6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uste, '요. ' , ' , ' , ' , ' , ' , ' , ' , ' , ' , ' , ' collaborations 11있을 만keep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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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복운모, 비운모, 건설운모를 배워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단운모를 배웠죠? 단운모끼리 뭉치면 복운모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단운모와 단운모가 만나서 앞에 운모는 길게, 뒤에 운모는 짧게 발음을 하는 것을 복운모라고 합니다. 먼저 알파벳, AI와 똑같이 생긴 이 운모는 I라고 발음합니다. 어린 나이에 I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다음, 알파벳, 이 I와 똑같이 생긴 이 운모는 A라고 발음합니다. 영어 A의 발음과 똑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알파벳, AO와 똑같이 생긴 이 운모는 아우 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은 여러분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이 적과 싸울 때 기합소리로 아우 할 때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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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알파벳, 오우와 똑같이 생긴 이 운모는 O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은 아우야 하실 때 아우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우의 아우 발음은 오와 어 중간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절에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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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지금까지 배운 복문모를 결합해서 한어병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발, 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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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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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라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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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페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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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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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离 离 包 包 泡 泡 泡 貓 貓 刀 刀 鬧 鬧 鬧 鬧 鬧 鬧 鋪 鋪 毛 毛 鬧 鬧 鬧 鬧 鬧 鬧 鬧 잘 따라하셨나요? 콧소리가 나는 비운모와 혀를 마는 건설운모를 배워보겠습니다. 코를 울리면서 한국어 ㄴ, ㅇ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비운모라고 하고 혀를 말아 얼 소리를 내는 것을 건설운모라고 합니다. 먼저 알파벳 알파벳 am과 똑같이 생긴 안입니다. 발음은 천화문의 안 발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안 안 안 다음은 알파벳 em과 똑같이 생긴 은입니다. 으와 언을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은 은 은 은 은 알파벳 eng와 똑같이 생긴 응 입니다. 발음은 엉덩이 할 때 응 처럼 발음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엉 엉 엉 엉 엉 알파벳 o-n-g와 똑같이 생긴 옹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옹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알파벳 ang과 똑같이 생긴 앙 입니다. 앙 물어버리겠다 할 때 무는 걸 묘사하는 앙 발음과 유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엉 엉 엉 엉 엉 엉 알파벳 이 알과 똑같이 생긴 엘 입니다. 엘 엘 엘 북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으로 거의 음모 뒤에서 많이 쓰입니다. 엘과 알의 중간 발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엘 엘 엘 엘 엘 엘 지금까지 배운 비운모와 권설운모를 결합해서 한화병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빤, 빤, 판, 판 만, 만 판, 판, 판 번, 번 번, 번 번 문 문 번 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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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몽 芬 芬 芬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롱 롱 롱 롱 잘 따라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 발음을 듣고 무슨 음절을 읽었는지 골라보세요. 1번 아이 아이 정답은 c 아이입니다. 2번 빼이 빼이 정답은 에이 빼이 입니다. 3번 쩌 쩌 쩌 정답은 에이 쩌 입니다. 4번 또 또 정답은 씨 또 입니다. 5번 고 고 고 정답은 b 고 입니다. 6번 빤 빤 빤 정답은 에이 빤 입니다. 7번 7번 만 정답은 씨 만 입니다. 8번 펑 펑 펑 펑 정답은 b 펑 입니다. 9번 롱 롱 롱 정답은 씨 롱 입니다. 10번 10번 롱 롱 롱 정답은 에이 롱 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10분 동안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이해결합음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과 쓰기 복습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 6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